오비키 온라인 강의 유형 우리 형 너 수업 듣는데 이빨도 안 닦고 눈곱도 안 떼고 그냥 듣는 거야? 엄마 온라인인데 세수를 왜 귀찮게 해 그래도 일어났으면 양치라도 해야지 리오나 진짜 학교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열중하겠습니다 아 잠이라도 깨야겠다 이거를 요플레에 찍어먹으면 오 완전 맛있어 너무 덥지 않아? 오 너무 더워 그렇게 더운데 교복을 껴 입고 있어? 학교도 안 가는데? 아 그래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에어컨 키면 안 돼?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오리온 엄마한테는 쉿 비밀이야 쉿 절대 비밀 아 편한 옷 입으니까 너무 좋네 아 시원하다 아 쉬는 시간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다 학교에서는 앉아있거나 서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수업 최고! 쉬는 시간에 게임해야지 학교 안 가서 너무 좋다 학교가 되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마칫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학교까지 더운데 걸어가야 되고 학교가서도 못 누워있지 난 누워있지 아 휴 수업 언제 듣지? 이따 듣지 뭐 헤헤헤헤헤 저 눈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